세 씨는 사적으로도 보고 그랬어? 사적으로도 만나고 다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세 명이서? 너 X도 한 번 갔다 오고 너 X도도 한 번 갔다 오고 왜 아빠들은 왜? 왜 아빠들은 왜? 영화도 보고 왜 아빠들은 왜? 무성이 안 데리고 갔어! 무성이 가게 되면 또 돈 써야 되잖아 무성이 아빤데 빠져 쓸 수도 있다 야 무성이 저 크로스 엄청 좋아하는데 왜? 왜 네네만 가고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대신에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내가 술이라도 선물을 드리고 나는 물이 있는지 무성이 네네랑 크로스 가는 게 더 좋았단 말이야 무성이 형이 막 퀴 이렇게 터끼리다니 엄청 좋아할 수도 있잖아 같이 갈 걸 그랬다 어떻게 2명이 가면 셋이 가면 더치페이 아니면 누가 내? 여기가 내겠지 드라마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준비했어? 아 놀이공원에 가게 된 이유가 원래는 못 갈 뻔했는데 이제 채연이가 열심히 클릭을 해서 이제 빠르게 탈 수 있는 그 패스할 수 있는 그 이용권이 요즘에 되게 시작 순이야 어렵거든 맞아 맞아 채연이가 밤새 눌렀는지 구해가지고 티켓팅을 해 맞아 티켓팅을 해 줬어요 채연이가 우리 놀이공원 데려가지고 그럼 채연이가 티켓팅을 해 줬어요 채연이가 우리 놀이공원 데려가지고 그럼 채연이가 저기 지금 무성이 형 표정 봐 나도 좀 얘기하지 무성이 형도 놀이공원 좋아해 그게 그렇게 힘든지? 채연이가 내는 거였으면 무성이도 데리고 가지 왜 니네 아니 채연이는 아빠 데리고 갔어야지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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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무성이 형 도대체 지금 알았을까? 우리 둘이 한번 가자 둘이 한번 가자 야간개장으로